몰라.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연 총망받던 거였어. 김시라를 찍은 사진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었어. 오케이. 빨리 나와. 누구와? 누구 온다니까? 이만하면 시라씨도 마음 정돼 있어. 김지훈. 근데 증거가 없어. 렌즈현 시대 비밀경찰들이 요인을 암살할 때 주로 쓰던 방법이 있어. 녹음해버려. 뭐야? 단포들. 나 잡아봐라. 원삼이 형 내가 여기 살아가는 거 알지? 아우 야 야 야 친구로 저리가. 조산들. 사랑해요. 나 간다. 그게 과일 쥐어있던 포도였어. 다른 사람 되더라? 응? 야 말도 안 돼. 내가 그랬을 리 없어. 내가 왜 이래요. 내가 왜 이래요. 봐요. 이렇게 커플띠도 사 입고 커플링도 하고. 아잇. 나 몰라요. 기억 안 나요. 누구세요? 미안해요. 나 기억이 안 나요. 미안해요. 미안해요. 물인데? 왜 이따 담잘요. 원삽이 형! 내가 형 사랑하는 거 알지요? 그럼!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? 자기야, I love you! 자기야, 나 뽀뽀해줘 뭐하는 거에요? 어디가 자기야, 같이 가? 비밀의 문이 있어요 또 술 마셨어? 하나도 기억 안 나? 기억 안 나 그래요? 도사님, 미안해요 야!